이제 좀 사랑을 해야될 시기고 다 사랑을 해야되는데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. 맞아 맞아. 사람을 못 믿어. 어느 순간 자기 혼자 그냥 일만 하고 자기 스스로를 점점 가두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스르륵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. 사람을 보는 시선이 조금 따뜻해지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기 가장 핵심 부분일 수도 있는데 3권에 보면요. 주사 씨 사람들은 왜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? 이렇게 물어요. 그러니까 316페이지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기억하는 거였어요. 아 나의 가장 소중한 기억은 뭐였을까? 아 나의 가장 소중한 아마도 여성의 이름은 이 점을 찾아루하자고 아름다운 이유로 인정한, 그의 전쟁은 이 점을 찾아루하자고 여성의 이름이 있어요. 아 나의 가장 소중한 아마도 이 점을 찾아루하자고 으아나는 가장 흥미로운 아마도 그의 기억에 대해 기억하자고 한글자막 by 한효정